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유전 무죄, 무전 유죄 불공정은 통하지 않고 경제정의에 반하는 활동은 뿌리 뽑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해 기업 때리기식이 아니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탈세 등 불법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그는 대기업 총수와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 관련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계열사의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져 과도한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